안녕하십니까. 제빵이론에서 굽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 먼저 밀가루 등의 국물에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들어서 이스트의 발효력을 이용하여 구워낸 것. 이것이 빵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구워낸 것이죠. 구워낸 것이 빵이다 하는 겁니다. 제품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굽기는 오븐에서 반죽을 익히는 과정으로 반죽 중에 전분을 호화시켜서 소화하기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발효 과정에서 생화학적 반응은 굽기 후반부터 멈추고 전분과 단백질이 열변성을 해서 구조를 형성하죠. 이러한 그 굽기를 통해 가지고 빵의 부피가 커지고 껍질색이 나고요. 또 맛과 향이 향상된다 하는 겁니다. 굽기의 그 방법을 보시면요. 오븐 스프링은 처음에 25에서 30% 정도 시간에서 끝나고 다음 35에서 40%의 시간에서 색을 띄기 시작해서 반죽이 고정되고요. 마지막 30에서 40% 시간에서는 크러스트 형성과 갈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죽의 배합의 정도 또는 분할 중량이라던가 만드는 방법 또 원하는 맛과 속결에 따라가 꼭 굽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일정한 온도로 쭉 굽는 방법도 있고요. 전반에 저온으로 굽다가 후반에 고온으로 굽는 방법 또 처음에는 고온으로 굽다가 나중에 저온으로 굽는 방법이 있고요. 고온 단시간 굽는 게 있죠. 또는 저온에서 장시간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에는 저온으로 굽다가 후반에 고온으로 굽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오븐 안에 반죽을 한꺼번에 구워내거나 그러니까 오븐이 있으면 반죽을 좀 많이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넣게 됐을 때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 초기에 낮은 열로 모양을 형성하고 그 다음 후반에 고온으로 색을 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또 전반에는 좀 높은 불로 하다가 후반에는 낮은 불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초기의 고온으로 빵 모양을 먼저 만들고 색이 나기 시작하면 온도를 낮추어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단백질의 응고와 전분의 호화 작용으로 구워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고온 단시간 법은요. 과다한 수분 증발을 막아서 촉촉한 제품을 생산한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좀 작고 아니면 밀가루 유효보다는 어떤 부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이런 배합에서 호화 시간이 짧은 제품을 구워내는 방법이 고온 단시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저온 장시간 하는 법은요. 수분을 증발시켜 말리듯이 굽는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장식용 빵을 굽는다던가 아니면 바삭한 식감의 그리시니를 구울 때 좋은 장시간 방법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굽는 단계에 따른 반죽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1단계는 처음에 부피가 급격히 커지는 단계로 이때 반죽의 수분이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열받아 팽창하겠죠. 그러면 반죽 전체에 퍼져서 반죽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껍질 색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수분의 증발과 함께 카라멜화와 마이알드 반응이 일어나죠. 5분 안에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때의 철판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문 쪽에는 데코분 같은 경우에요. 여기에 데코분은 밖에 문이 있기 때문에 열이 새해 나아가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온도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에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반죽의 중심까지 열이 전달되어 전분이 호화되고 또 단백질이 응고가 끝나게 되면서 수분의 일부가 증발하고요. 제품의 옆면이 단단해지고 껍질 색도 진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5분 팽창을 보겠습니다. 5분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굽기 시에 5에서 6분간 굽는 동안에 반죽 내부 온도가 49도씨가 달하면 반죽이 급격하게 부풀어 올라서 처음 부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갖다가 5분 스프링, 5분 팽창이라고 하는데요. 반죽 표면에 물방울이 있겠죠. 물방울은 이 방사열로 기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화할 때에 반죽 표면에 있는 그 열을 빼앗아 가죠. 그러면은 반죽 표면에 그 온도 상승이 억제되어서 빵의 부피가 증가를 합니다. 글루테닛 연화와 전분의 호화 또 가소성화가 팽창을 돕는다 하는 겁니다. 오븐 라이즈는 뭐냐? 오븐 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반죽 내부 온도가 60도씨가 되기 전에 상태로 위스트가 60도씨가 사멸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가스를 발생을 시키죠. 그러니까 반죽의 부피가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을 오븐 라이즈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분의 호화가 있겠습니다. 국기 과정 중에 전분의 입자는 54도씨에서 평균을 시작을 하고 70도씨 전후에서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분의 물과 가열을 하면 온도 상승에 따라서 전분 분산액은 점도가 큰 투명 또는 유백색의 콜로이드 용액을 형성하죠. 그래서 농도가 클 때나 냉각하면 반고체의 개를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뭐라고 하느냐? 전분의 호화 또 교질화, 젤라틴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화된 전분은 물과 온도에 의해갖고 팽윤 현상이 일어나서 소화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변성은요. 글루텐의 막은 굽는 과정에서 급격한 열팽창을 지탱해주는 중용한 역할을 합니다. 국기 과정 중에 빵쑥의 온도가 74도씨가 넘으면 단백질이니까 이제 굽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74도씨에서 이 글루텐 단백질이 열 변성을 일으키고 이렇게 그 열 변성을 일으킬 때 이 수분과의 결합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수분이 이제 전분으로 이동을 하고 전분의 호화를 돕게 됩니다. 이 열 변성된 글루텐 단백질은 이 호화된 전분과 함께 이제 빵의 내부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효소의 불활성화입니다. 효소, 효소는 이제 단백질이죠. 효소는 고유의 그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원인에 의해서 그 고유의 입체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효소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효소의 불활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고온이라던가 뭐 강산, 강알칼리, 강산화제, 강환원제,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빵을 구울 때도 이 굽는 동안에 한 3에서 4분 사이에 빠르게 이 효소의 변성이 이제 불활성화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향을 생성합니다. 향은 주로 이 껍질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빵 속으로 침투를 해서 향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카라멜화 반응이 이렇게 나면 여기에서 향이 생성되잖아요. 누룽지 같은 것도 좀 고소하잖아요. 그렇게 카라멜화가 되면 고소합니다. 향의 원인은 어떤 그 사용하는 재료라던가 이스트에 의해서 생긴 그 발효산물 또 화학적 변화, 열반응 산물인데요. 향에 관계하는 물질은 어때요? 알코올이죠. 또 각종 그런 유기산유, 에스테르화물이라던가 케톤류 이런 것들이 향에 관여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껍질이 갈색화 변화죠. 첫 번째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카라멜화 반응, 마이알드 반응, 넥스트림 반응이 껍질 색을 갈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카라멜화 반응, 이것은 설탕의 성분이 160에서 180도씨의 온도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카라멜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마이알드 반응은 당류에서 분해된 환원당 환원당이라고 하는 이 당과 환원당은 이제 단당류죠. 단당류입니다. 단백질류에서 분해된 그 아미노산이 결합해 갖고 껍질 색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 이것이 바로 마이알드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낮은 온도 좀 130도씨에서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 카라멜화, 위에 있는 카라멜화 반응보다는 좀 향의, 그 향, 그 생성들의 향보다는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라멜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향보다는 이 마이알드 반응에서 일어나는 이 향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이제 분해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감칠맛이 이제 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덱스트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좀 낮은 온도죠. 100에서 140도씨 사이에서 겉껍질에 형성된 물 같은 전분이 이제 열분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덱스트린이 가열 초기에는 그 열분 노란색을 띄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가열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갈색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굽기 손실이 있는데요. 빵의 무게에서 그 반죽, 반죽 무게죠. 반죽 무게에서 빵의 무게를 빼면 이제 그 굽기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굽기 손실은 평균적으로 100%로 봤을 때 이제 10에서 11% 정도 감소를 합니다. 자, 굽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워지는 동안에 이제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 원인은 발효시에 생성된 이산화탄소라든가 소울 등 이 휘발성 물질의 증발과 이제 특히 이제 수분의 증발이죠. 그래서 이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면은 굽는 온도가 있고요. 또 시간, 어떤 제품의 크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은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 하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의 그 목적이 있죠. 굽기의 목적. 굽기의 목적은 교유에서 그 생성된 그런 그 발효산물이죠. 탄산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갖고 빵의 부피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전분은 그 알파화 하여 갖고 소화되기 쉬운 그런 그 빵으로 만들어지죠. 전분의 호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러스트에 구운 색을 내게 되고 이런 구운 색이 나면서 맛과 향의 풍미를 향상을 시킵니다. 또 이스트의 그 가스 발생력을 막아요. 그래서 각종 그런 그 효소의 작용도 실화를 시켜서 저장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 호화 후에 이 잉여 수분을 증발시켜 가지고 식감이 좋은 빵을 만드는 것이 굽기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굽기 도중에 생기게 되는 그런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반응을 보겠습니다. 물리적 반응은요. 발효실에서 뜨거운 오븐에 넣어지게 되면 오븐열에 의해 가지고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이제 형성합니다. 또 반죽 속 수분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증발하여 갖고서는 빠져 나갑니다. 유리돼서 이제 나가게 되고요. 반죽 안에 포함된 이 알코올 등 이 휘발성 물질들은 그 증발과 가스의 열 팽창 및 수분이 이제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죽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런 그 알코올 휘발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증발하게 되고 또 가스, CO2가스죠. CO2가스의 열 팽창이라던가 수분의 증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화학적 반응을 보게 되면요. 이스트가 55도씨에 이르게 되면 이스트의 활동이 저해가 됩니다. 저하가 되기 시작해서 이 60도씨에서 이제 사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그 전분의 호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전분이 그 호화되기 시작하여 가지고 글루텐 시작하고 그 다음 글루텐의 응고는 75도씨 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빵의 골격을 잃죠. 이러한 현상은 반죽이 익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스트가 3일 후에도 80도씨까지는 CO2가스가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하면서 반죽의 팽창은 계속 지속이 되고요. 반죽의 표면은 지속적으로 열을 받아서 몇 도씨? 160도씨를 넘어서면 이 단과 아미노산이 마이알드 반응을 일으켜 왔고 멜라노이드라는 이런 색소를 만들면서 껍질 부분이 색이 나게 되겠죠. 또 이 전분의 일부는 이 덱스트린으로 분해되었고 향과 또 껍질 속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생화학적 반응을 보시면요. 반죽의 온도가 60도씨가 될 때까지 계속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죠. 활발하게 되고 휘발성 물질이 증가하면서 반죽의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아밀라제는 이제 그 전분을 분해해서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고 또 반죽의 팽창을 쉽게 하죠. 그러면서 오븐 스프링을 돕습니다. 밀신 공정에서 이 굴루텐이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구우면서 알파화된 전분으로 골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국기 중의 주요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 반죽 구조의 변화죠. 반죽 온도가 상승하면 전분이 호화가 시작되고 1차 호화가 60도씨에서 2차 호화가 75도씨 또 3차 호화가 85에서 100도씨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완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완전히 호화되기까지 2에서 3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전분의 팽윤과 동시에 단백질도 같이 응고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반죽 구조에 변화를 줍니다. 이 크러스트의 형성과 착색 크러스트는 153에서 157도씨에서 덱스트린을 발생해 가지고 윤기가 나게 되고요. 또한 당유에 의해 가지고 카라멜화라던가 또 마이알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껍질의 고유한 색을 만들어 냅니다. 부피의 증대도 가져오죠. 오븐 속에 증기가 차가운 반죽과 접촉하게 되면 표면에 얇은 물의 막을 형성하고 크러스트의 형성을 늦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븐 스프링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붓기 온도와 습도 또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보통의 빵은 180에서 220도씨 온도로 굽는데 초기에는 강한 열로 반죽의 표피 팽창을 유도하고 반죽을 위로 부풀게 한 후에 어느 정도 팽창이 일어나면 약한 열로 수분을 제거하면서 굽습니다. 고율배합빵이라던가 중량이 큰 것들은 좀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게 되고요. 저율배합빵 이런 것들은 저율배합이기 때문에 당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좀 빠른 시간에 굽게 되겠습니다. 이건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고요. 당가자빵은 당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당에 의한 지나친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수반대는 겉껍질이 타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좀 낮은 온도에서 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품이 작을수록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지 수분 손실을 최소화 하겠죠. 또 어떤 같은 배합이라고 해도 발효의 상태에 따라서 굽는 온도를 조절합니다. 반죽이 과하게 됐을 때 이렇게 보면 1cm 정도 올라왔을 때 식빵이 구워야 되는데 아차해서 좀 놓쳤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고온에서 빨리 색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많이 부풀지 않도록 발효가 덜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과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좀 이렇게 발효가 덜 된 이런 빵을 굽는다면 저온에서 굽는 것이 좋겠죠. 요건 이제 굽는 온도를 본인 스스로가 좀 맞출 줄 알아야겠습니다. 습도도 중요한데요. 습도도 저율 배합인 하드 계열 빵은 유지라던가 설탕 함량이 적기 때문에 오븐 스프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주게 되는데 스팀을 사용하면 오븐 안에 습도를 증가시켜서 표피 마르는 것을 방지하겠죠. 그러면 오븐 스프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그 스팀을 하는 그 온도 물의 온도죠. 이걸 높게 하면은 반죽에 응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반죽 표면을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스팀의 사용 목적을 보게 되면은 프랑스빵이라던가 하드롤 또는 호밀빵 이런 하스브레드를 구울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반죽 내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탕이라던가 유지 뭐 달걀 이런 재료들이 낮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스팀을 사용을 하게 되죠. 오븐 내에 급격한 팽창을 일으키는 반죽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죽을 오븐에 넣고 나서 수분을 공급하게 되면 어때요? 표면이 마르지 않죠. 마르지 않으면은 오븐 스프링이 이제 더 잘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빵의 볼륨이 커지고 또 빵 표면의 껍질이 얇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부풀면서 부풀면은 부풀면서 껍질이 나니까 껍질이 얇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껍질이 나는 것보다는 부풀면서 껍질이 나니까요. 또 윤기가 나는 빵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븐의 종류와 그 특성을 보게 되면요. 오븐은 빵을 굽는 기계로 이 빵을 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븐의 온도, 시간, 또 반죽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서 오븐을 조절해야 됩니다. 오븐의 그 형태에 따라서는 열원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또 가열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 과자나 빵을 굽기 위해서는 이 높은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원으로 나무 예전에 이제 나무를 썼겠죠. 그 다음 이제 발달해서 석탄, 가스, 전기 이런 식으로 써왔는데 이 전기오븐은 이제 오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편하니까 간편하고 이제 간접열인데요. 또 데이웨어를 이용한 컨벡션 오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 데크오븐이죠. 데크오븐이 가장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그 열이 있어갖고 온도를 따로따로 이제 조절을 하죠. 그 바닥이 이제 금속으로 된 데크오븐과 바닥에 돌이나 또 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뉴로데크오븐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냥 바닥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 바닥이 돌이나 세라믹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데크오븐은 직접 반죽을 바닥에 놓는 하스브레드 만들 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벡션오븐이 있는데 컨벡션오븐은 오븐 뒷면에 열풍을 불어 놓을 수 있는 이 바람개비가 장착이 되어 있죠. 뒤에 이제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열을 대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페스츄리 라든가 쿠키를 구울 때 좀 더 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죠. 데크오븐 같은 경우 이렇게 빵을 굽게 되면은 그 빵을 굽는다 하면은 위에 색이 나고 이제 밑에 색이 나고 옆에는 이제 그 색이 약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이 컨벡션오븐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열이 대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정한 열이 가해져 가지고 골고루 색깔이 난다 하는 겁니다. 자 로타리오븐이 있습니다. 로타리오븐은 대량의 열풍을 바람개비에 의해 가지고 대류시켜서 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앙에 모터가 달려 갖고 렉을 회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골고루 전달이 되죠. 그래서 굽는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발효실과 오븐의 용량을 같게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그래 갖고 발효실에서 나온 렉에 그냥 바로 넣겠죠. 이렇게 생긴 렉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 가지고 그대로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꺼내 가지고 그대로 또 오븐에다 넣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워지죠. 이제 대형 업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터널 오븐은요. 이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공장 설비용 오븐이다. 이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는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실과 연동함으로 대형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터널 오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양산업체에서 하는데 이쪽에 이제 이쪽에서 반죽을 해 갖고 발효 다 해서 넣으면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제 쭉 나옵니다. 굽는 시간이 20분이다 하면 세팅해 놓으면 들어간 지 20분 만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윗불 아랫불을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 놨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보다는 가스를 또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충격에 따른 품질 계량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빵을 꺼낼 때에 아주 조심조심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꺼내는 것을 정설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꺼내는 것보다는 꺼낸 후에 충격을 주는 것이 찌그러짐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연구를 이제 한 거죠.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1974년에 일본의 그 제분 기술진들이 국기 제품의 품질 계량법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빵 속에 단백질과 전분막에 갇혀있던 고온의 가스, 수증기, 공기 이런 것들이 오븐에서 꺼내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축하게 되죠.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세포가 찌그러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외부에다가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기포막에 균열을 넣는 겁니다. 이 충격을 가해 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위에서 떨어트린다던가 두드리는 등이 어떤 방법으로도 뭐 상관 없는데요. 보통적으로 나오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떨구죠. 쾅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리를 보면은요. 제품 안에 고체 기온과 나오자마자 이제 바깥 공기가 차겠죠. 찬 바깥 공기가 서로 충격을 주게 되면은 샤샥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빵의 내상이 섬세해지고 이제 움푹 들어가는 케이브윈이 케이브윈이 방지하게 된다. 특히 빵보다는 케이크의 이 방법은 더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에 나오면은 그대로 꺼려 놓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바닥에다가 충격을 작업대에다가 충격을 한번 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빵이론에서 국기에 관한 이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